하나 여러분들 드리고 그 다음에 선거 문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공병호 tv에서 이제 자주 소개하는 킹덤북스에서 발간됐고 김동주 박사가 쓰신 아주 좋은 그런 통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놈제 시리즈 1번부터 5건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후반부 선거 문제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다룬 내용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재정리해서 여러분이 말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016년에 그런 제야 h님께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는 거의 전국적인 차원의 그런 조작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 등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일부 권역권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 아닙니까요. 그 내용을 갖고 제야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가 어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10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시작점이 바로 2016년 총선 체누리당 집권하에서 치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하에서 치루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 선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선거가 아주 전형적인 2016년 총선에 사용됐던 사전투표 조작방법하고 2022년 또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 조작방법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16년 총선부터 동일한 전산조작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조작을 해온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제도적인 정비나 보완조치 없이 4월 10일 총선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복잡했기 때문에 제가 한 장으로 여러분들 딱 정리 정도를 한 겁니다. 2016년 총선 제주월의 관내 사전투표 분석 결과는 요약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장을 찾은 5명당 더블 민주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된 가짜 투표지로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을 쓴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10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일단 노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걸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제주갑에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11,401명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진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10,365명인 겁니다.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몇 표를 선관위가 투입했느냐. 1036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 1036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11,401표의 11분의 1표입니다. 얼추 11분의 1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투표지 개수는 11분의 10입니다. 진짜와 선관위가 투입한 것을 합치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나온 겁니다. 11분의 11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관내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받은 10명마다 한 표에 더블당 후보와 기표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이름 투입한 것이 1036표입니다. 그래서 11분의 10, 11분의 11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관외 사전투표 기타 투표들은 어떻게 되냐.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8,598표입니다. 그런데 8,598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진짜하고 가짜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는 몇 표인 거니까 7,165표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어넣어 준 것은 1,433표인 겁니다. 1,433표는 8,598표의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6분의 5, 가짜가 6분의 1.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6분의 6인 8,598표가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다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 B, 2번은 다 진짜입니다. C는 A-B 선관위가 투입해 준 겁니다. 관내하고 관외의 조작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등의 사전투표자는 5명이 투표할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 진짜 받은 투표지 가운데 선관위가 투입해 준 투표지가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관외의 사전투표는 20%, 관내의 사전투표는 10%,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사전투표를 따지게 되면 14.09%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딱 정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를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하면 어떻게 나오냐. 이게 모두 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이 나오는 겁니다. 세 장 가운데 두 장이 진짜고 한 장이 가짜라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진짜 진짜 가짜 투표지 진짜 진짜 가짜 투표지를 한 겁니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정리정동이 된 겁니다. 이로써 다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어떻게 조작해 왔는지. 그거가 여러분들 그냥 2016년 총선 자료를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전수조사를 하고 장영우 대표가 여러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야 전문가가 실정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 두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네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다섯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여섯 장당 한 장을 훔칠 것이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바로 조작값을 여러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했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들 나왔던 노원병은 이 11분의 1이 얼마입니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술에 민경욱 후보가 나왔던 데는 뭐냐? 6분의 1입니다.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적인 활동을 해야 진실을 그대로 밝혀낼 수 있는데 굉장히 뜻깊은 그런 정리작업인 겁니다. 그럼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오면 또 이걸 분석하면은 뭐 6장당 한 장을 넣었다 5장당 한 장을 넣었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간단한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들 4년간 노력의 그냥 그야말로 총집대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부터 시운전을 할 겁니다. 2016년 총선에는 관내의 사전투표는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아주 마일드한 조작인 거죠. 관내의 사전투표는 5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관내의 사전투표는 진짜 관내의 사전투표지에 비해 기준을 해 가지고 20%를 조작한 것이고 관내의 사전투표는 진짜에 비해 가지고 10%를 조작한 거니까 꽤 큰 수치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6분의 5, 11, 6분의 5, 넣어준 것은 6분의 1, 진짜는 6분의 5.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죠 선관위가 발표한 거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집어넣어 준 것은 11분의 1, 진짜는 11분의 10.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0, 365표인데 진짜가 진짜가 만 진짜하고 가차를 합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11,406표니까 그렇게 해서 2,46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전투표율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관내의 사전투표는 0.75% 선거인수 기준으로 뻥튀기했고 부풀렸고 관내의 사전투표는 0.54% 부풀렸고 그냥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1.3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마일나게 조작한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7.55%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풀렸으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이제 밝혔는데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방안을 관철시켜야 4월 10일 총선이 안심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정리정돈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제주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어를 이 제주어를 여러분들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정리정돈이 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제주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선관위가 사전투표자수를 18,799표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진짜가 16,466표인 겁니다. 그럼 얼마나 집어넣어 줬냐 2333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집어주냐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10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게 진짜가 여러분들 10표인 겁니다. 9606표. 그 다음에 10표당 한 표를 넣어주니까 가짜가 961표인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1만 567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 작업이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일 방법인 겁니다. 10번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동일 방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거를 확인한 분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이 다 한 번 만들어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결과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이 2016년 총선 제주월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10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 줬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5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 줬고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니까 여기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 5분의 1은 이게 아닙니다. 6분의 5, 6분의 11분의 10입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건 집어넣어 준 거. 이건 진짜. 위는 가짜. 가짜 이꼴은 진짜 더하기 선거관이가 집어넣어 준 거. 그렇게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다 조사가 되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왼쪽이 제주월 오른쪽이 제주갑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월에서는 2,333 표를 집어넣고 제주갑에서는 2,469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관내에서 몇 표 관내에서 몇 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쉽게 보지만 이게 굉장히 작업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며칠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업이 이제 완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밝힌 겁니다. 10번의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이 끝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11분의 1이 아니고 훨씬 더 대담해져 가지고 3분의 1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거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노원병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 출마했던 데는 5분의 1 진짜 네 장당 가짜 투표지 한 당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모든 가짜 투표지는 전부가 다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투표지인 겁니다. 그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월은 6분의 1 진짜 다섯 장당 가짜 투표지 한 당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쓰려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면 뭐 뭐가 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나 선거 사기의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전선거 여러분들 조작의 전모가 드러난 다음에 그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해결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열 번을. 그리고 마침내 2014년도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본격적으로 도입돼서 2016년 총선에 이렇게 부드러운 조작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이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덮거나 아니면 그거는 국민들이나 엘리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걸 이렇게 밝혀진데 해결을 못하겠다 하면 그냥 선거부장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거의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선진국이 될지 아니면 후진국이 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 밝힌 겁니다. 밝힌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이렇게 모호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일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업이 딱 하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표를 집어넣어 줬거든요. 더불당 후보에게만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더불당 후보만 0.26 조작되기 전에는 0.20인 겁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20장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6장을 받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0.20 0.20 0.24 0.24 더불당 후보 한 끼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전투표 조작의 이런 모든 핵심적인 사항은 더불당 후보 한 끼만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위조 투표에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들 알아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진짜는 9.7인데 11.11%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사전투표율을 손을 댄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이름들 소위 주무르기 작업의 출발점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율을 쑤셔 넣어 주는 겁니다. 누구 한 끼만 더 불당 후보 한 끼만 쑤셔 넣어 주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제주월인 겁니다. 9.72에서 11.11로 올린 겁니다. 선거인수 규모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주 값도 진짜 사전투표율은 9.34%인데 10.67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럼 10.67로 뻥튀기 했으면 얼마를 뻥튀기 했습니까? 1.33%는 선거인수 규모의 1.33%를 여러분들 뻥튀기 해 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몇 표를 집어넣었습니까? 표를 여러분들 몇 표를 가짜표를 만들어 집어넣는 거 하니까 246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2469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더블당 후보만 당일 투표지 100장당 27장을 받은 거로 나온 겁니다. 조작 안 했으면 21장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변화가 없죠. 0.29 0.19 0.24 0.24 이 표를 쑤셔 넣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 줘 가지고 더블당 후보만 0.1에서 0.27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21장을 받아야 되는데 27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27장을 만들어줬을 때 몇 장을 집어넣냐 이렇게 다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246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제 밝혀진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몇 표를 올린 겁니까 제주갑은 선거인 수기인으로 사전투표율을 1.33% 올린 겁니다. 그 표 위령 사전투표단 전부 다 누구한테 넣었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만큼 넣었기 때문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21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27장을 받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몇 표를 집어넣어 줬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246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총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제주 어른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면 실제 사전투표율은 9.72%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은 11.11%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단을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넣어줬기 때문에 100장당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20장을 받아야 될 후보가 26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몇 표를 집어넣어 줬나 더블당 후보한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333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다 찾아낸 겁니다. 야무지게 조작한 거죠. 뭐 이제 다 그냥 다 밝혀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청자가 너무 작네요. 철두철미하게 탄압을 하니까 못 보도록. 구글도 참 문제가 많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참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거를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 10번을 했으니까 11번째 안 일어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서 내온 내용을 한 번 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아무도 사전 투표율을 볼 수도 없고 확인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 투표율을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동안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해 오신 제이아정 H님께서 이런 메모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기도 관내 우편 발주 수량이 이슈가 된 이후에 제가 통계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역대 선거의 사전 투표율의 비율이 사전 투표율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은 당일대 사전이 8대이고 2020년 4.15 총선은 당일대 사전이 6대 4고 2022년 대선은 당일대 사전이 5.5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전 투표를 올리는 겁니다. 왜 사전 투표를 올리냐. 사전 투표를 올려야 유령 사전 투표자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쑤셔 넣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2022년 대선을 지역별로 통계를 산출하여 살펴보니까 전국 평균은 당일대 사전이 51.6대 48.4로서 아직은 당일의 비중이 간신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어마어마하게 올렸던 거죠. 사전 투표율을. 지역별로는 이미 5대 5를 훨씬 넘어 4대 6으로 역전 비율을 달성한 지역도 있습니다. 호남권은 사전 투표가 다 역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 계속 사전 투표율을 높여온 겁니다. 발표 사전 투표율을. 실제 사전 투표율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하니까 발표하면 그게 진짜 발표 사전 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대 사전이 8대 2에서 6대 4에서 5대 5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4대 6으로 만들지.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전수조사를 수행했던 제야 h님 여러분들 메모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보내셨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역대 선거를 사전과 당일을 계속적으로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온 겁니다. 이렇게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21%였는데 총선은 40.5% 올리고 대선은 48.4%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더 올리겠죠.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거의 41%인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제 이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 사전 투표율과 발표 다전 투표율 사이에 격차만큼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아주 심하네요.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거가. 며칠 사이에 아주 심해졌네요. 본인들이 작업을 좀 했겠죠. 한 3, 4일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방송을 못 보게 하네요. 실방송뿐만 아니고 보통 내보내는 방송도 못 보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왜 이런가라고 궁금했는데 이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율을 실제 사전 투표율보다도 발표 사전 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실제하고 발표사의 차이만큼을 위조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주는 방식을 지금까지 사용했구나. 그걸 이제 앞에서 살펴봤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율을 계속 낮추는 거죠.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 증가율은 2016년에 비해서 총선에서는 9.5%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8.0% 150만 179만을 낮춘 겁니다. 반대로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는 656만 명을 높인 겁니다. 사전 투표율이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2020년 대선은 총선에 비해서 2016년 총선에 비해서 1,116만 명을 늘린 겁니다.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21.2배 정도로 높인 겁니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죠.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작업이 이루질 수 없으면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사전 투표율을 사전 투표자 수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이미 역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가장 특수한 지역이 호남권입니다. 이게 광주, 광역시, 전나남도, 전라북도는 이미 사전이 뭐죠? 훨씬 더 상해하게 됐습니다. 당일이 40, 사전이 59, 전북은 당일이 39, 사전이 60, 전남은 당일이 36, 사전이 64. 정말 호남권은 특수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사전 투표 투표율이 거의 60%를 넘어선 겁니다. 이 보시죠. 당일 대 사전이 이렇게 앞으로 나라가 이렇게 가겠죠. 전부 다 사전 투표 득표율을 60%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뭐 진탕을 해먹겠죠. 키가 차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의 비율 폭증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은 대략 8대2, 2020년 6대4, 2020년 5대5, 그 다음에 뭐죠? 4대6으로 만들겠죠. 사전 투표를 높도록.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호남권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호남권에서 이미 선관위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일 투표가 40%, 사전 투표율은 60%를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 찾아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파헤친 것이 없을 정도까지 바닥까지 찾아낸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이게 딱 4년이 걸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것이 그걸 완전히 밝혀내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 갈 건가 하니까 사전 투표율이 60%, 70% 육박하고 당일 투표가 30%, 40% 내려앉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뭐 선거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발견이고 이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여러분들 물꼬를 트는 데는 장영우 대표의 도움이 컸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너무나 화끈하게 해가지고 표가 3천 표에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가 7천 표로 올라가는 것이 발각되면서 여러분들 꼬투리가 다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번에는 이제 한 롤 용지 가지고 오근호 대표께서 추정한 걸 보면 1813만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전 투표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41%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입니다. 이 보시면 역대 선거 사전 투표자도 증가 기준점을 2016년 총선으로 잡으면 4.15 총선이 101.3배 증가 대선이 2.2배 증가 추정치가 1813만 명으로 보게 되면 2024년이 2.6배 증가합니다. 이게 롤 용지를 가지고 추정한 거지 않습니까 롤 용지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 및 당일 투표 증가 130% 당일은 9.5% 감소 2022년 대통령 선거는 221% 증가 당일은 7.9% 감소 총선은 259% 증가 당일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41.12%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2016년 12.19%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이 됩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를 26.7% 이번에 추계치 이렇게 되면 4%라는 이야기입니까 41.12%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자 수를 일반 국민들이 모르게 한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정리정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이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거 자료가 아니고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전 투표를 올려온 겁니다. 사전 투표를 사전 투표를 이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지 뭐 해왔는지가 다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대략 추계치를 보게 되면 실제 사전 투표는 19.99%인데 26.69%로 이런 뻥튀기를 해가지고 6.70%로 올린 겁니다. 그럼 그게 297만 표 정도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242만 표 5.50% 정도 올린 겁니다. 만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0% 올리게 되면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 투표율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전 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별로 관계는 없는 거니까 본인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이 그냥 끝나니까 329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사전 투표장이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사전 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간에 본인들이 그냥 만들어서 발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하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 사전 투표를 그냥 공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투표장이 몇 명 오든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그게 그냥 사전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사전 투표자 수가 돼 가지고 그냥 우리가 41.12%다 그렇게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잔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검증할 수 없는 선거가 되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야 h님께서 보내준 이 자료 이 자료가 또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온 것을 한 번 더 검증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냥 국민들이 사전 투표자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그냥 위룡 사전 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전산 조작해서 이런 후보별 득표소 조작하고 그다음에 뭐죠 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표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블당이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3만 6천 명인데 7,420명, 200명, 7만 4,200명이 된 겁니다. 여기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전 투표율을 7.55% 올려 가지고 확보한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실물로 된 투표를 집어넣고 전산 조작도 한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채태림 편집인이 만드신 ppt인데 아주 멋진 사례인 겁니다. 표를 그냥 집어넣어준 겁니다. 한쪽에다가 3만 7,77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선거인수 기념 사전 투표율은 7.55%를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회는 처음 시작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한 겁니다. 시운전을 이게 여러분들 제주 어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2,333표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 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는 뭐였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는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몇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2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3만 7,771표를. 그래서 표가 어마어마하게 뛰죠. 당일 투표 100장당 관내 사전 투표 이름들의 개수가 2022년 동안 49장이었는데 거의 따블로 87장 정도로 이름들을 증가한 겁니다. 제 소임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지만 가장 큰 골격 그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사전 투표를 어떻게 만져왔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장영우 대표의 도움 제야 H님의 전수조사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이름 다 밝혀진 겁니다. 사전 투표를 실제 사전 투표율보다도 뻥튀기를 하고 원하는 것만큼 위조 혹은 유령 사전 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전산 조작으로 더블당 후보의 득표수를 올려주고 다음에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투표함에 쑤셔넣어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 덜미를 잡힌 것은 바로 이 그래프인 거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려 37,771표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 투표율 7.5%를 조작해가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추적해 가지고 결국은 덜미를 다 잡은 겁니다. 그 동네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동네 인간들이 2016년부터 동일 방법으로 조작을 해왔다는 거죠. 그 이름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제주의뢰 2333표를 집어넣고 관외는 진짜 5장마다 위조 투표지 1장 관내는 진짜 투표지 10장당 위조 투표지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투표함은 지금 다 없을 겁니다. 없지만 전산조작한 결과물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찾아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채널도 탄압을 많이 받았고 또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죠. 최소한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의 전무가 다 밝혀진 겁니다. 전체 모습이 다 밝혀진 거죠. 그리고 중간에 2020년도 4.15 총선을 통해서 노원병 이준석 진짜 4장당 가짜 1장 5분의 1씩 인천광역시 연수월 진짜 5장당 가짜 1장 6분의 1 그렇게 투입한 것이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전편이 다 뭐죠. 전무가 다 실정 분석을 통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정거물이 바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그 동네 사람들이 중단 없는 전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사전투표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행진이 담대한 행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올리면서 당일투표는 계속 낮춰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한국이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바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율을 호남권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율을 현재보다도 역전을 시켜가지고 당일 40% 사전 60% 당일 30% 사전 70% 그렇게 만들겠죠. 왜 그쪽은 홍보물량도 있고 여러분들 언론과 유착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사전투표가 대세가 됐습니다. 이 위대한 사전투표를 우리가 더 할 수는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지금은 8대2에서 6대4에서 5대5인데 지금 호남권에서 4대6이 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60%거든요. 그것이 만족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절대 만족 안 하죠. 이제 3대7 2대8 1대9 나중에 뭡니까. 0대100 10 100 이렇게 해버리죠. 아직도 뭐 하는데 뭐 5대5가 피로 갑니까. 그냥 당일투표는 뭡니까. 몇 명만 하고 이러면 다들 100%가 다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8대2 6대4 5대5 호남권은 뭡니까. 4대6 3대7 2대8 10대1대9 이렇게 만들겠죠. jih님 메모가 사전투표율이 폭증이 위험 수준을 넘기고 있습니다. 호남 3지역은 4대6으로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미래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만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금은 4대6이지만 광주광역시가 4대6 전북이 4대6이지만 앞으로는 3대7 2대8 1대9 꽁 10 이렇게 바꾸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파노라마처럼 과거의 현재 미래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지 않습니까. 과학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4년 동안 이런 문제를 추적해 가지고 주변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총종합해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결론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중단 없는 전진할 것이고 모델이코에서는 호남이다 호남. 호남을 보면 결국은 당위를 계속 낮추고 사전을 계속 올려가 지금 40%도 60%인데 앞으로는 30% 70% 20% 80% 10% 90%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보궐선거는 진짜 투표지 2장마다 가짜 투표지 1장을 투입해 3분의 1씩 투입한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네요.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7.5% 진짜는 15%가 여러분 참가했는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22.64% 여러분들 뻥튀게 해 가지고 37,771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버젓이 여러분들 뭡니까. 가짜를 공개하고 폼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확연하게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서보궐에서 본 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2016년도 제주갑 제주얼 서귀포시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죠. 원론적으로 보면은 사전투표지는 무효표가 굉장히 적어야 됩니다.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이 자기표가 무효표를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실수가 있으니까 통상 한 2% 내외 2% 내외가 이제 뭐 도장을 좀 잘못 찍거나 그렇게 해서 무효표가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무효투표지 특히 무효사전투표지가 급증하는 것은 이거는 이거는 위조투표지를 실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나 에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뭐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추측을 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지가 무효가 많다는 것은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든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어야 되니까 집어넣으려면 누군가 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쇄를 하더라도 기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 무효투표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 30만 표 정도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득표 격차가 23만 7,77표니까 30만 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무효표가 30만 표 나온 것은. 그런데 이제 선관이 적은 이 30만 표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사퇴를 해가지고 그게 사전투표지에는 반영이 됐는데 당일 투표지는 반영이 안 돼가지고 무효표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야 h네만께 요청을 했습니다. 진짜 당일 투표지가 무효표가 몇 장이 되는지 사전투표지가 무효표가 몇 장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여러분들 도착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무효투표지는 사전투표 경우에는 위조투표지 제조 과정에서 휴먼 에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저는 높게 봅니다. 가능성입니다. 눈에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대개 2, 3% 정도 나옵니다. 전국을 보게 되면은 이게 2016년 총선의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3% 대개 2, 3%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가 이름들 나온 경우에는 무효표가 10%가 나왔습니다. 10장당 1장이 무효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북 구미을 6.6% 이것도 높네요. 대구 동구을 6.0% 이게 높은 거거든요. 아주 무효표가. 아주 높은 겁니다. 10%.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이제 2016년 총선 은평갑에 박주민 의원이 여러분들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 무효표가 박주민 후보가 득표를 6,132표랬는데 무효표가 무려 3,121표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5,020점 15,242표 가운데 20% 정도가 무효표입니다. 10장당 2장이 무효표 처리됐다는 겁니다. 관내 우편투표는 21.9%입니다. 10장당 22장이 여러분들 무효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뭐죠? 이렇게 무효표가 많은 겁니다. 이거를 jih님이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20%나 100장당 20장이 어떻게 무효표가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나 관내 사전투표에 나오냐. 너무 이상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나오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만지게 되면 자료 만지는 분의 특유의 어떤 감각 같은 게 있으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제야 전문가 함께 여러분들 SOS를 선택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무효표가 20%가 어떻게 되냐. 통상 대부분의 선거는 2에서 3% 정도가 나오는데 무효표가 20%라는 이야기는 100장당 20장 여러분들 뭐죠? 그래서 그냥 무효표 처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관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와서 표를 찍는 사람이 작심하고 이러면 자기표가 무효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야 전문가 이름 SOS를 치니까 제야 전문가가 추가적인 분석을 더해야 되는데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납니다. 그렇게 발표한 게 이겁니다. 이거 한 번 보시죠. 이게 2016년 총선의 은평갑 위에는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보면 조작이 된 겁니다. 최누리당 최홍재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3%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5%입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총선입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박주민 더블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3% 당일 투표율이 51%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익값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익값을 여러분들 0에 가깝게 수렴시켜가라는 작업을 진행해보니까 조작을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구해보니까 39%입니다. 최홍재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입니다. 박주인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1% 당일 투표 득표율이 51%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2%인 겁니다. 마이너스 0.2니까 0.2이면 20% 강할 수 없죠.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최홍재 후보나 최성현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후보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 13장을 정상적인 경우는 받았어야 되는 건데 22장으로 뛴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요약하더라도 이 위에 것만 보더라도 차익감만 보더라도 득표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이 9.81%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이 11.78%로 만들었네요. 그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겁니다. 1.96%를 뻥튀기한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표를 집어넣어준 걸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은평값 사례는 앞으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어떻게 10장당 2장이 무효표가 나오냐 사전투표지가. 그래서 의심을 분석을 해보니까 선관위 자료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것까지는 발견한 겁니다. 그다음에 특이사항은 한 번 더 여러분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동네 2016년 종선대 옆동네 은평을 여러분들 조사해보니까 차익값이 1% 마이너스 3%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은평을은 정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은평간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실물투표준은 2016년 총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게 하나도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건 손을 안 댄 겁니다. 이 자료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것을 분석해낸 거지 없는 자료를 만들거나 그렇게 한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 정돈이 된 겁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가 20%씩 여러분들 이렇게 오차가 나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은평값이고 채누리당에 집권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선거 문제가 그냥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리정돈하는 의미에서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지나친 법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대한민국 이런 공직선거가 사전투표 제도가 참 심하게 오염이 됐네요.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까지 10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사용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어떻게 만졌느냐 하면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율 양일 사이에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더블당 후보의 표를 올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조작을 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차이만큼을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제를 만들어서 행랑식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15%대 선거인수 기준으로 발표 사전투표율이 22%대였습니다. 그 차이만큼 7.55%만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바로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3만 7771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하고 거소투표에 전부 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겁니다. 2022년 선거하고 2023년 선거에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3만 6천 단위에서 7만 4천 2백 단위로 뛴 겁니다. 이 7만 4천 2백 단위를 분석하게 되면 여기에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위조 사전투표자 수인 3만 7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7만 4천 2백 표에서 3만 7771표를 빼면 진짜 더블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뭐하고 뭐의 합인 거 아니까 더블당 후보가 받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 넣어준 위조 투표지의 합으로 나오는 거죠. 그 방법이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 2022년도 2020년도 노원병 이준석 후보는 4장당 1장을 집어넣어줬고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식시 연수원은 5장당 1장을 집어넣어줬고 2016년 총선의 제주시 갑 의뢰수는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는 10장당 1장을 집어넣어 놓고 10장당 1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를 한번 봅시다. 관내 사전투표는 몇 장을 집어넣었는지 관내 사전투표는 여기 나오네요. 관내 사전투표는 5장당 1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게 전체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계속해서 올려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게 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사전투표율이 계속 올라온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전국 평균이 80대 20이었는데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는 60대 40으로 바뀌고 2022년 대선에서는 50대 48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호남권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는 꿈의 숫자인 당일투표 40% 사전투표 60%까지 여러분들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일을 제어받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현재 대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50대 50인데 이제 전남권이 당일 40% 사전 60% 됐으니까 이걸 계속 역전시켜서 지금은 40대 60 호남권 그 다음에 30대 70으로 사전투표 득표를 올려가겠죠. 사전투표 득표를 올려야 현재와 같은 방식의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보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휘란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두 눈을 벗어나서 검증할 수 없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럼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기에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을 못하면 4월 10일 총선 공정성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벌써 여러분들 1813만 평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응하는 사람들이 그걸 선거인수 기준으로 대량 추적해보면 40%를 넘거든요. 벌써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1813만 명이 앞으로 사전투표 롤 용지 가지고 오근호 대표가 추기한 걸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오죠.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2016년 총선에 비하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가 2.5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참 악하게 여러분들 제도를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멈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야기죠. 옥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롤 용지 가지고 보면 1813만 명인데 이게 대선 기준으로 해서 11% 증가인데 기준점을 2016년 총선으로 잡으면 2.59배가 여러분 늘어나는 겁니다. 선거인술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총선입니다. 12.19%가 2014.15 총선의 26.7%로 2020년 41.12%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증가시키겠습니까 그냥 심심 딱 파리 땅콩댐 여러분들 증가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그냥 필요하냐 그냥 아스팔트 나가서 떠드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실상을 알아야 힘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을 만큼 다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 방송을 전혀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사이 아주 심하거든요 방송을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데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은 조금 정리정돈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뜻깊은 그런 방송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거의 이제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져왔는가 라는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종지부를 찍는 이 사람들이 해온 것을 이제 완전히 뭐죠 전모가 다 이렇게 정리정돈되는 저도 정리되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시작은 찾아냈는데 끝이 어디냐 끝은 찾아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찾아냈는데 시작점이 어디겠냐 바로 시작점을 찾아낸 겁니다 시작점은 시작점은 대단히 미약했고 끝은 굉장히 과감한 겁니다 시작점은 10장당 한장 으로 출발했는데 끝은 몇장입니까 두장당 한장 시작은 11분의 1이었고 끝은 몇분의 1이었습니까 3분의 1이었습니다 두장 진짜 가짜 가짜 한장 두장 진짜 가짜 한장 시장은 얼마였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진짜 10장 가짜 한장 질자 10장 가짜 한장 11분의 1이 가짜였습니다 시작은 그런데 끝은 언제였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분의 1 두장당 한장이 가짜였던 겁니다 그렇게 암세포처럼 사전투표 조작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최소한 개수하거나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사전투표자들이 현장 수기 작성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는 글인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번 선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여러분들 본인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냥 희망적인 것 낙관적인 것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10번 정도를 같은 방법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건 과학적 사고가 아닌 거죠 10번을 꼭 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그 프로그램 다 있고 그 조작한 사람들이 다 처벌받지 않고 다 대로를 할부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11번째는 안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 겁니까 이제 진실이 여러분들 밝혀지는 것은 한 50일 여러분들 지나면 다 밝혀질 겁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기회는 안 주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현국을 보게 되면 다이름 참새때처럼 그냥 눈앞에 먹이 쫓는데 바빠가지고 독수리가 여러분들 바로 머리 위에서 그냥 내리꼽는 것을 못 느끼는가 얼마나 이러면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왜 다 찾아낸 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이제 기본적인 것은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을 만큼 다 밝혀진 겁니다 왜 이제 의심했던 끝이 다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시작했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예 바로 시작점이었던 2016년 총선의 전모가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세상의 마지막이 어딨냐 또 이번에 잘못하면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돌아간 겁니다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번을 해온 겁니다 10번을 10번을 해왔고 다 10번 동안 재미 봤습니다 3구 대통령 승부만 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240만 표를 훔쳤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금 11번째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진지한 노력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노력입니까 얼마나 성실한 노력입니까 한국 사회는 과학하는 마음하고 여러분들 벽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당신들 두 눈으로 한번 봐라 이야기죠 이렇게 선거를 만족한 거다 이야기죠 이게 궁금하면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선거에 3분의 1 11분의 1이 아니고 두 장당 한 장을 훔친 것도 한번 봐라 3만 7771표를 숱여 넣은 것도 한번 동시에 보게 되면 그러면 믿겠냐 그것도 안 믿으려고 하겠죠 왜 닥치고 없으니까 닥치고 없으니까 바로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석한 것이 앞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아주 소수 사람들이 관여했을 거지만 위조 투표지 투입에는 지역 선관위가 많이 개입했을 걸로 봅니다 대부분 다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지금 대한민국 실상이 이 정도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는 많은 부분은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침묵하고 이 문제를 은폐한 대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룰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일요일 날 아침에 정리정돈을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운영되어 왔는 거라 실상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대들면 뭡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안감님 말씀처럼 이런 상태 이런 선건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가짜표를 막 집어넣어 주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떤 수로 이길 겁니까 이걸 표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어떤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말끔하게 한 번 정리정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일단락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세시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은평 각 박주민 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여다 조금 더 들여다 봐야겠지만 어쨌든 전모가 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관철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내일 오전 다시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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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